안녕하세요. 고수영만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을 잡는 방법. 100을 아주 간단히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수는요? 이건 안되보이죠? 여기 단수 쳐야 되는데? 아 이거 AB로 살았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잡는 방법은 바둑 격언대로 죽음은 젖힘이 있다. 이렇게 젖히는 수는 이건 안되겠죠? 그래서 어느 쪽을 젖힐까요? 이쪽을 젖힙니다. 젖혔을 때 100이 익었다는 수는 너무 간단히 죽기 때문에 이걸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젖혀 놓고서 이렇게 나가면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100이 어디 둘 데가 없죠? 이거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단수치면 간단히 죽습니다. 다시요. 자 죽음은 젖힘이 있다. 젖혀 놓고. 100이 뭐 다른데 둘 데가 없죠? 여기 두면 거기는 죽고요. 이거 막아야 되는데, 막았을 때 나가면은 여기는 둘 때도 없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죽음은 젖힘이 있다. 이렇게 젖히는 수. 이 한 방으로 간단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서와 아이팩을 간단히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